과연 실력자일지, 음치일지 정혁 캠핑 친구,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! 이봐, 잘못 골랐어 이 표정에서 음치가 진짜 너무 아니야 음치가 아니야, 진짜 실력자야 음치야 더 어려운 노래인데 정혁이 지금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? 저 친구는 없습니다 마이크를 많이 안 잡았던 그런... 진짜 실력자 이거는 음치야 음치야, 음치 음치야, 음치 막히는 너를 두고도 막히는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 지 몰랐어 막히는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 지 몰라서 더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라서 가슴 아픈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아까 자세가 있더라고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사랑 할게 사랑 사랑 자 이렇게 해서 저녁 탭핑 신고는 실내새습니다. 어렵다. 목소리 되게 매력있다.